안녕하세요. 영재에요. 오늘은 국방해볼겁니다. 엄청 맛있어요. 무슨 맛인지 설명을 해줘야지. 저는 국방해볼거에요. 저는 국방해볼거에요. 아우 저기 초콕집 진짜 괜찮았지? 응? 초콕집? 새가 약간 숙성되더라 난 화려가지고 어후 추 어후 추 진짜 이쁜 진짜 이쁜 여기 특히 흰살 생선을 왜 숙성했는지 모르겠어 뭐야? 아 봐봐 왕이 아 으 아 제 상공은 화강입니다 굵붓 구속한 육감재료가 있어서 질체 안을 말렸는데 재료를 사고 포미와강 핫도러지에 시키세요 안녕